구독은 했니? 안 있으면 지금 당장 해 당장방! 성무! 화장을 다시 입으신다면 짜잔!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해볼게요!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네! 제가 제가요 유하 튜브를 봤는데 네! 한 번 더 해라 어쨌든 메로나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 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고 자 지금부터 레시피 하나하나씩 말해줘 네 사타이가루 150g을 이거 녹일까? 입으로 녹일게요 입으로 녹이면 다 들어가잖아 잠깐만 메로나를 왜 이렇게 돌리는데 지금? 렌즈에 녹여야 될까? 렌즈에 녹여야 되나?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 바보야 실온에 아이스크림 녹이려면 한나절은 벌린다 생각이란 걸 여자친구야 물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카메라에만 다 시키려 오 딱 됐다 이래 해가지고 이거 반죽을 렌즈에 비닐랩 세워가지고 오! 엄마 그걸 다 위었네 그거는 무엇이랄까 뭐지 먹을까? 먹을만 하겠지 맛있는데? 엄마 제대로 안 섞어주면 나중에 가루 다 시킨대요 그럼 내가 알아 그러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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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면 되겠다 이건 네 방송이다 들어가라니 이 면을 뿌린다 이거 안에 넣어야 돼 이거 넣는 거 아니다 나는 이거 넣는 거야 어디에 넣는 거야 모찌처럼 똥암에 아이스크림을 넣는 거야 모찌처럼 똥암에 아이스크림을 넣는 거야 황소스님 맞아요? 아니 여기 내가 맞다고 하잖아 내 말 안 그래 내가 맞다고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반죽에 넣는 거예요 아 그게 다 녹음이 있는데 안 하더라 그냥 이 다음 선수 하세요 황코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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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만질 수 없는데 뜯어져. 이거 봐봐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이거 좀 식어야 되겠다. 또 보고 있어. 지금부터 턱 출어야 되는 거 맞아요? 내가 턱 출게. 아 전자레인지를 한 번 더 돌린 다음에 치대. 이제 그만해. 엄마 손 떼려. 엄마 이제 그만. 엄마 왜 힘들어. 아니 그게 아니라. 이제 은숙이 누나 너무 터프해. 안 될 뻔했다. 내가 얼마나 이 순서를 해줄게. 꼰딱 봐. 야 강아지. 너가 언제 짤 거야? 잘했다. 그럼 웃어봐. 아직까지. 대체 왜 유튜브랑 똑같이 했는데 이럴까요? 저거 엄마가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고. 뭘 좀 잘하고 있는데? 예배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? 이게 됐다 예배라. 아니 저기 다 왜 보여지? 왜 여기 따라 보여지? 넣었어. 바로 호호 호. 그럼 아이스크림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? 응. 야. 여기다 그러면 다 붓지 이 하오야. 아 진짜. 친구야 생각이란 걸 해라. 그냥 주먹으로 주먹 되면 되잖아. 어머니, 아이가 촉감 무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스트레스 해소에 좋답니다. 스트레스는 내가 봤겠다. 어찌야 내가 보기엔 좀 더 서야 할 것 같은데. 아니, 다 됐어. 안 써도 돼. 어머니, 아이가 따뜻한 거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. 내가 한 번 해볼게. 멜로나가 이제 녹아서 지금 그런다야. 이렇게 멜로나를 떠서 동료해줘요. 자, 근데 이거는 원래 그거고 매스킨 라빈스로 한 번 할 거기 때문에. 매스킨 라빈스로 언제 할 건데? 지금. 이거 또 다시 해야 된다, 마리가. 어. 언제 거기 잘못 꿇리면 죽는다, 이게. 아니, 이게 떡이 너무... 왜? 떡이 됐는데 너무 되다고, 이게. 아, 잠깐만 줘봐. 아, 깜짝이야.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, 이걸로. 매스킨 라빈스 하게, 엄마. 한 번 해볼까? 근데 무슨 맛이 나나요? 멜로나, 이거 무슨 맛이 났냐면 딱 말해줄게. 약간 껌 같은 느낌이긴 한데 화전 있잖아요? 잘못 만든 화전. 딱 그 느낌, 뭔지 아시죠? 지금 그 느낌이기도 하고. 과학실인가요? 과학실. 좀 맛있을 거 같아. 과학실인가요? 이거 아까 그라이안스로 제가 물에다 해가지고 난리다, 야. 야, 이리로 오겠다, 야. 아니, 그걸로 왜 또 하냐고. 아, 한 게 아까 공개해서 했잖아. 차라리 그린티라, 그린티라, 그린티라. 그린티면 맛없다. 진짜 고집, 고집. 이 고집이, 이 고집이다, 쟤는 자야. 아,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왜 그랬어? 아, 나 이거 물렁하자고. 마스크 끈 거 까먹었어? 응. 괜찮아. 나 한 번 먹어봐. 아, 냄새. 꼬마 손에서 꼬랑 내놔. 꼬랑 내놔. 아! 병신이라면 그냥 누구도 마신다. 아, 쟤는. 아, Que caught aوي갈鬼. Po집이. 아, 맞다. 이것은 그 상황입n ... 아, 났다.